경매로 내 상가 마련하기 경매로 내 상가 마련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은 그 종목이 상가냐, 주택이냐, 토지냐, 공장이냐, 볼문하고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절차가 경매로 뭔가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우리 챕터에서 절차는 충분히 좀 알아봤으니까 이번 시간 경매로 상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가 낙찰 받을 때, 사전 조사할 때 주의해서 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주로 경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두 번쯤은 거래, 또 임대차례도 거래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어서 크게 주의해야 될 게 상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가는 안 해보신 분들도 많고 또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것처럼 상가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그게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택과는 다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수익, 역시 주택도 물론 투기의 투자로서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상가는 대부분은 투자가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건 분양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매시장, 또 경매시장, 공매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차익도 약간 있고요 대부분은 월세 수익을 위해서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또 입찰가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수익률이 따라주려면 산술적인 수익률만 갖고는 안 되죠 그 임대성이 나와줘야죠 과연 책정된 그 임대료대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놓을 수 있는가 요거까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절차보다는 그 물건의 가치 그 다음에 위험성, 이거를 판단하는데 더 큰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경매로 상가 마련하기 권리분석부터 좀 볼게요 그 임차인이 있는데요 상가에 지금 이미 임차인이 있습니다 상가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승계되는 임차인도 있고 승계되지 않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뿐만 아니라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에는 상가건문을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두 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일자로 대학력을 판단하지만 상가건문을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가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이 매각됐을 때 낙찰됐을 때 그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가 낙찰자한테 고스란히 승계가 되느냐 승계되지 않느냐는 결국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언제 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을 겁니다 가압류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보다 더 먼저 사업자 등록을 냈다라고 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 지위는 낙찰자한테 승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선순위로 더 먼저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받고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고 나가는 그러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으니까 결국엔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상가 좀 쓸만한 상가라고 한다면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택과 좀 다른 점이거든요 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냐 하면 상가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보증금만 돌려받고 그대로 짐 빼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낙찰자한테 인수시켜서 임대차를 그냥 유지시킨 상태에서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영업권을 내놓고 권리금을 받아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장사가 조금 제대로 되고 있는 가게다라고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당 요구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의 주의가 낙찰자한테 그대로 승계됩니다 임대인의 주의가 낙찰자한테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의 증감도 없고 월세의 증감도 없고 임대차 기간의 연장도 없고 더 줄어드는 것도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안 바뀌었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승계했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낙찰자가 어떤 상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임대차가 승계됐다라는 얘기는 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까지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놔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월세가 계약이니까 상가는 대부분 월세 지급이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월세는 내가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만기 때 그 보증금은 내가 돌려주고 내보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상가는 그 특성상 인수되는 게 단순히 임대차를 인수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 지금 설명드리는 대학력을 봤어요 우리 3조에서 상가보물임대차보호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임대상가의 특별승계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렇게 승계된 게 더 강력한 이유가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가를 낙차를 받았어요 근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먼저 있던 세입자가 지금 3년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건물주인이 바뀌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3년 자체가 소멸되고 다시 10년 이거 아닙니다 주인 안 바뀐 걸로 보는 거니까 3년 규을 포함해서 10년 동안은 임차인이 건물주인,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계약기간 2년밖에 안 했잖아 1년밖에 안 했잖아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10년을 10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 간혹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10년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최초 5년 계약했다 그리고 나서 또 5년 계약갱신했다 그러면 그냥 10년 채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절할 수 있어요 1년씩 계약했다 그러면 10번이겠죠 2년씩 계약했다 그러면 5번 어쨌든 처음 그 가게에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가라 소리를 할 수 없다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나가면 모를까 나가라 소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것도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만 한 번에 한해서 최장 4년이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한 2년 살고 있다 그러면 한 2년 후면은 내보낼 수가 있는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자 요런 문제 때문에 낙찰 받고 나서 이 부동산을 임대차에 만기가 되면 보증금 줘서 내가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들어가서 커피숍을 해야지 김밥집을 해야지 장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주택보다 무려 6년이나 더 길고요 또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10년이 됐어요 이제는 계약갱신은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도로 또 임차인, 상가 임차인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뭐냐면요 그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82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임대차인데 똑같이 보호해줘야 되는 임차인들인데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렇게 먼저 나왔는지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나중에 나왔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이 권리금입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문화 자체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집주인도 아닌데 나 보증금 내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장사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내 가게도 아닌데 주인한테 보증금만 돌려받아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음 임차인한테 이 가게를 팔고 나가요 권리금을 받고 물론 가게를 판다는 거는 가게 건물, 부동산을 파는 건 물론 아닙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임대인한테 그대로 귀속되어 있지만 그 가게의 영업권을 팔고 나가잖아요 요즘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권리금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꽤 있습니다만 예전에 권리금을 한창 받을 때는 심지어는 보증금은 4천만원, 5천만원 이랬는데 권리금은 2억, 3억 이런 가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보다는 권리금이 더 문제였어요 임차인 날아가는 거, 잃어버리는 거, 그거보다 권리금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좀 보장을 해 줄래도 임대차 보증금처럼 보장을 해 줄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장사를 하다가 다음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아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3년 있다 이 상가가 경매가 된다 이랬을 때 건물 주인은 권리금을 받은 바도 없는데 낙찰대금에서 권리금을 물어줄 수는 없죠 이건 지금 먼저 임차인이 받아갖고 나간 건데 그렇다고 해서 3년 전에 팔고 나간 임차인을 다시 불러다가 권리금 돌려줘 이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사실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발효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물론 발효되고 나서도 여러 번 개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현행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리금을 해결을 해 줬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 줬느냐 임대차의 만기쯤에 대해서 현재의 임차인이 부동산 사무소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다음 임차인을 구합니다 대부분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죠 그래서 구해가지고 둘이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해요 내가 여기 있는 집기 모두 영업 노하우 그다음에 당고유 손님 이런 것까지 싹 다 넘겨주는 대신 너는 나한테 권리금을 1억을 줘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맺고 가서 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임대인 건물주인한테 가서 이 사람하고 계약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해줘서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년까지는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자기가 계속 장사를 하면서 갱신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10년까지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못 내쫓고 있다가 아 이제 10년 됐지 이제 10년 됐으니까 내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해도 거절할 수 있다 그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하고 계약해 주세요 나 이 사람한테 권리금 받았습니다 하면 해줘야 돼요 해주거나 안 해줬을 경우에는 물어줘야 됩니다 그 권리금을 그러면 물어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냐 그 상가에 대한 권리금 또 감정평가가 가능해요 그 감정평가한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과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계약한 권리금액 이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임대인이 물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세입자를 들였다 또는 이미 세입자가 들여져 있어서 인수되는 상가를 내가 낙차를 받았다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만기까지 10년까지는 보장해 줘야 되고 10년 후에는 내가 쓸려면 권리금 물어주고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임대차가 승계되는 상가를 내가 인수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영원히 임대만 놓겠다 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커피숍이라도 하나 차리겠다 식당을 하나 차리겠다 이런 용도로 취득을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권리 분석을 잘해서 낙차할 자한테 임대차가 승계되지 않는 상가 다시 말해서 등기상의 최선순위 설정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을 더 늦게 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아니면 현재 공실인 경우 공실인 경우는 장사가 잘 안 돼서 공실일 가능성이 좀 크기는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중공이 떨어지고 상권은 굉장히 좋은데 신규 상거로서 임대성은 좋은데 건설 절차에서 빚 끌어들이고 이런 거를 못 갚아가지고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권은 좋은데 그래서 임차인이 안 들어서 비어있는 상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일단은 잘 돼야 되고요 상가는 무조건 첫 번째가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여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다라고 한다면 임대차가 인수되지 않는 그런 상가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택 같은 거는 길어야 4년 그리고 물어줘야 될 것도 없습니다 보증금만 물어주면 되고요 보증금 물어주는 거야 어차피 입찰할 당시에 내가 입찰가에서 공제하고 계산하고 들어간 거니까 손해도 아닙니다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보낼 때 임대차 보증금뿐만 아니다 권리금도 내가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차임이 지갑금이 월세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 월세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밖에 못 받네 그럼 내가 낙찰 받아서 내가 낙찰 받아서 월세를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안 바뀐 거예요 건물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그러니까 처음에 월세를 정하고 그 월세를 내면서 계속 장사를 해왔는데 이게 어떤 사회 경제 사정 제세 공과금 사정 이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조금 현실성이 없게 됐다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증액을 청구를 하겠죠 야 이거 월세 너무 싸다 그러니까 월세 좀 올리자라고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경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장사가 매출이 이만큼 됐었는데 지금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월세 좀 내려주세요 라는 감액 청구 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상대방한테 그런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은 무조건 들어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사니까 이거 역시 민사니까 상호 합의하에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합의가 대부분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일종의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액소송 또는 감액소송 해가지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임대차보호법에서 증액의 경우에는 5% 이내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증액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못합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임차인이 장사 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10% 올려드릴게요 임대인은 요구도 안 했는데 그런 임차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10%를 계속 받았어요 나중에 이거 법을 넘겨서 5%를 더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줬던 더 냈던 5%는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로도 변경이 안 되는 규정 우리 이거를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의해서 증액에 관해서 5% 이상 못 올린다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건물 임대인 분들 오해 많이 하시고요 임차인 분들도 그렇게 듣고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는 5%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 이상 못 올린다 그리고 1년 이내에서는 한 번 인상하면 그날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린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년마다 5%씩 임대인이 요구하면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올려주는 거 임대인 마음대로 못 올려요 임차인이 동의해야 올려주는 거고 동의해도 5% 이상 못 올리는 거고 동의 안 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그때 올릴 때도 5%가 날지 3%가 날지 아니면 오히려 폐소해가지고 10원도 못 올리지 그거는 싸워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뒤집어서 이건 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액을 하더라도 5% 이상 못 올린다라는 거 증액했으면 1년 이내에는 못 올린다 2년 3년 후에는 올려도 1년 이내에는 못 올린다 이 내용이지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다 임대인 마음대로 이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년 5월 2일